자 우리 엘리 오늘 엄마가 예쁘게 머리 해줄게요. 자 요거는 엘리를 위해서 아주 작은 걸 샀어요. 엄마가 모차르트 베토벤 아저씨를 좀 만들어줘도 되겠어? 우리 아기 머리 잘. 자 아 예쁘다.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곰. 아 예쁘다. 다음 손님 주문하세요. 주문하세요. 다음 손님 주문하세요. 엄마. 어 나왔어? 자 우리 애기도 나왔어? 자 언니 나왔어 자 언니야 언니야 그래 엘리야 보자 엘리야 오늘은 우리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엄마가 하고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발 비kl 제발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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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언니도 제발 달래 제발 좀 주세요 알아요 북치기 박치기 해봐라 시작 따따따라라라 따따따라라라 그래 아니 아까 이렇게 했잖아 북치기 박치기 이거 뭐 손으로 어떻게 했지? 제가 언니랑 같이 가자 어 아니야 엄마 그래 그럼 나랑 가자 나랑 가자 따따따라라라 북치기 박치기 나 화장은 뭐지? 아니야 뭘 싫어해 언니 뭐 이렇게 자꾸 나만 피해 라일이 어디가 근데? 머리 저기 꽃봉오리 예쁜 핑크 색깔 있고 어디가? 여기 어 잠깐만 눈에 뭐 붙인 거야? 라일이가 직접 화장한 거야? 진짜 어머나 예쁘구나 다녀오세요 거기 뭐 들었어요 여기 뭐 들었나 한번 구경해보자 머뭇이라 어 이거 누가 만든 인형이지? 알아 언니 이거 알아 언니가 아기 때 만든 인형이잖아 언니 고마워 어? 다시 언니 고마워 라일이가 인형 좋아? 야 언니 고 라일아 언니 고 언니 대단하네 언니 대단하네 영혼이 좀 없는데? 엄마 보고 예비해봐 언니 어때? 언니 대단해 언니 대단해 진짜 진심이 맞지? 이유미라고 저거 써줄게요 이유미라고요? 네 이유미 글자 이유미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써준대매 한번 써봐 그런데 뭐를 먼저 해야 돼 이윤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일자처럼 옆에다가 어 어 맞았어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는 이윤 그리고 또 유는 유에 있죠 유유유 그래 오인데 유는 유 다chain 여기도 새로 써주세요 유웅 불람 언니가 한글쯤 가르쳐주세요 펜으로 하는 것보다 연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리, 어, 라 주라엘 할 때 라 쓰는 거예요? 이윤, 이윤, 리 엄마 이름 이윤, 리예요? 이윤, 미잖아, 미음, 미음 잉, 리, 잉 뭐 쓰시는 거예요? 이윤, 미라고 이윤, 미라고 쓰시는 거예요? 리, 잉, 리 아냐, 아냐 자, 보자 윤, 윤, 리, 잉, 리 다시 이윤, 미 한번 써보자 잘할 수 있어 자, 다시 예쁘게 써주세요 이, 윤, 리은 받침 여기다 리은, 이렇게 리은 받침 그 다음에 다시 이윤, 미 할 때 이 했었던 거 있지? 일자처럼 오, 좋았어 이어, 이윤, 미 연필로 하면 더 좋대 연필로 하면 더 좋대 더 잘 써진대 연필로 하면 더 좋대 라이라 연필로 하면 더 잘 써진대 연필로 해봐봐, 더 잘 써진대 실어, 실어 실어, 실어 아니, 써보고 실어, 실어 아, 저걸로 쓰고 싶어? 응 언니한테 저걸, 언니 난 저걸 언니 주세요, 그러면 되잖아 꼭 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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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어 이럴 필요가 없잖아 너 둘이 싸우는 거야? 언니는 플레잉 타임 언니는 플레잉 타임? 응 언니랑 사람 누가 더 잘 그리나 해볼까? 언니 사랑 그려, 근데 너네, 이렇게 사이좋게 있어야지 아까처럼 막 싸우려고 그러면은 엄마 속상해 알았지? 난 하나도 안 싸워 우리 안 싸웠지? 뭐라고? 우리 안 싸웠는데? 너네 둘이 안 싸운 거야, 그거? 응 나 좀 싸운 거 같은데 우리 안 싸웠지? 얘기한 거야 그치 언니는? 언니 엄청 잘 그렸지? 아니, 내가 절자야, 너네 누가 이길 거 같아, 라이라이라 내가 이길 거 같아 언니는 언니가 이길 거 같아 내가 이겼는데, 그 얘기 너네 지금 또 싸우는 거야? 언니는 얘기하는 거야, 그치? 응 짠 짜잔 짜잔 어머, 예쁜 공주님이 날개를 있네요 진짜 예쁘다 자, 보세요 이것보다 이게 더 예뻐요 아니야, 아니야 라일아, 봐봐 언니 게 너무 예쁘지만 라일이 것도 정말 예쁘다 둘이 정말 사이좋게 그림 그린 거 맞네요 예쁘죠? 맞아, 맞아, 예뻐 라일이 예쁘지? 우리 다시 그림 그리자 네, 저렇게 맨날 왜 이러는지 정말 둘이서 제가 볼 때 싸우는 거 같은데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는 거예요? 우리 말하는 거지 둘이 한번 꼭 안 와봐 엄마 꼭 안 와봐 둘이 이렇게 사이좋아? 자자 이제 우리 우리 잘 시간 된 거 같은데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놀고 다음에 또 만나요 나 여기 생겨 응? 나 화장하는 거 이제 우리 잘 준비 다 됐어요? 아니요 아직도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우리 다 같이 치과 이해해봐 잘 씻었어요 그러면 이제 화장해야 돼 뭘 또 화장을 해, 씻었는데 아니 이제 잘라면 화장하면 이거는 나갈 때 해야 돼 내일 아침에 우리 일찍 일어나서 화장하자 아니, 가자, 너 집에 아니, 지금 이제 자야 자, 자야지 저는 지금 아기 의사 선생님이 있다는 곳에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과연 정말 아기 의사가 있는지 지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기 의사가 진찰을 중입니다 간지러워요 아, 여기는 아픈 환자들이 되게 간지러움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배탈이 났어요 어디가 아프대요? 배탈이 났어요 아, 선생님은 이 환자를 어떻게 고치실 건가요? 열이, 열이 40도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 정말 열정적으로 치료를 하시는데요 엑스라이를 찍어봐야 돼 엑스라이도 찍어보셔야 되죠 엑스라이도 찍어보셔야 되죠 엑스라이도 찍어보셔야 되죠 크네요. 근데 그거 매력적이네요. 아 매력적인데요. 자 여기에서 5분만 있다가 더 쉰 다음에 일어나세요. 배터리 났어요. 아 배터리 났대. 배터리 났어요. 저는요 정말 실천을 다 했을 거라고 믿어요. 저 선생님이 지금 바쁘셔서 대답을 잘 못 하신 거죠. 오셨어요? 주사를 맞아야겠어요. 어 귀가 네 알겠습니다. 오 반짝이 주사 마음에 들어요. 자 지금 이거 주사도 세척을 안 한 겁니까? 네. 진짜로요? 주사는 한 거예요. 세척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주사는 했고. 세척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선생님이. 우리는 이제 병원 놀이는 그만하고 또 자는 걸로 할게요. 굿나잇. 뭐해 entfer Ensuite. 야χ이 하향은崗이 많이 왔네요. 범ract기는 안 오죠? parl sauc 헉이끌이 라고 왔어요. 오이 이제 다를 때Jason이 하려고 했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